어제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던 경기 북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진강 수위를 조절하는 연천 군남댐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병찬 기자 전해주시죠. 내댐 상황실에서는 불어나는 임진강 수위를 계속 확인 중입니다. 밤사이에도 호우가 계속되면서 오늘 0시부터 새벽 0시 반, 새벽 3시에 추가로 숨은 3개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현재 13개 숨은 가운데 12개를 열어놓고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군남댐 수위는 31.7m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안전하게 댐을 관리할 수 있는 한계치인 40m까지는 약 8.3m가량 남았습니다. 파주 문산읍 일대에는 오늘 새벽 4시를 전후해 시간당 75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파주 장단면과 군내면, 진서면에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연천을 포함해 경기 북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연천 백학 저수지에 강물이 불어나면서 근처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서는 공사장의 흙더미가 주변 도로로 쏟아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요. 한국철도공사는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과 경의선 문산역에서 임진강역 구간은 첫차부터 열차 운행이 불가하다고 밝혀 오늘 아침 출근길 불편도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경기 북부 지역에 걸쳐 있어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내린 비의 양은 경기 파주 531mm, 연천 348mm, 인천 강화 344mm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수도권의 내일까지 최대 180mm의 비가 더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군남댐에서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